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공룡에 관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의 팔이 왜 이렇게 작은가에 대한 왜 이렇게 작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새로운 학습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되게 재미있겠죠? 여러분 보시면 자 이거 공룡의 지금 화석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공룡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한 60공룡인데 공룡인데 사람과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큰 이런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시면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리는 굉장히 우람하고 이렇게 큰데요. 아빠는 너무나 왜소하죠. 무슨 곤충의 더듬이 같은 거를 붙여놓은 듯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런 재현한 이런 사진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다리는 엄청 우람한데 거의 뭐 코길 다리보다도 크죠.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이 뒷발에 비하면 앞발은 거의 뭐 이쑤시개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왜 이렇게 팔이 작아졌을까. 앞발이 작아졌을까. 에 대한 새로운 학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를 읽어볼까요. 한겨레 기사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지상 최대 60공룡이다. 몸 길이가 14미터. 그리고 머리는 1.5미터. 그다음에 이빨은 30센티미터 정도. 그리고 그런데 보면 이제 우람한 뒷다리와 달리 팔은 몸집에 견져서 터무니없이 왜소하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요. 키 180센치에 팔 길이가 13센치다. 그러니까 그냥 팔이 그냥 몸통이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쑤시개 나뭇가지 하나가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뭐랄까. 꼴불견인 그런 모습인데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 앞발로는 입에 닿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음식을 집을 수도 없겠죠. 그다음에 거대한 머리 앞으로 닿지도 않으니까 긁을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가지 학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지금 뭐라 그럴까. 대세로 굳어진 것은 이거입니다. 이게 지금 암수가 짝짓기하는 것을 지금 재현해 놓은 화석인데요. 이렇게 암컷을 붙들때 썼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암컷은 그럼 짧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암컷은 암컷도 짧죠. 그러니까 이 학설은 조금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금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은 어떤 가설을 내놨냐면요. 이런 가설을 내놨습니다. 파디언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기존 가설을 검토해 보니까 모두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애초 작은 팔로는 불가능한 기능들이 많았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진화했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어떠한 지금 가설을 내세웠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케빈 파디언 교수는요. 무엇을 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다른 티라노와 함께 사냥감을 먹을 때 공격받아서 팔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 작아졌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이에나가 하이에나가 사자가 버린 먹이를 떼로 가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럴 때 하이에나는 주둥이로만 이렇게 먹으니까 하이에나는 서로의 팔을 다치게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룡이 앞발이 크다고 하면 막 앞발로 찢어먹거나 그러고 있을 때 다른 티라노사우루스가 30cm나 되는 큰 송곳니로 잘못하면 팔을 칵 해서 커팅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먹이면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의 팔까지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파디언 교수라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팔은 짧게 진화했다. 작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설도 괜찮은 친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파디언 교수는 관점을 바꿔서 팔이 짧아지면 무슨 이득이 생기는지 알아봤다. 그래서 세 갓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큰 팔이 사체를 함께 먹는 습성이 있는 성체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팔이었다면 출혈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료 티라노사우루스는 공격받거나 하면 공격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만약에 팔에 상처가 나거나 하면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기가 쉬웠겠죠. 점점 짧게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근거로는 여러 화석 산지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집단 사냥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의 근거가 되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식사자리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사냥한 동물 옆에 여러 마리의 성체 티라노사우루스가 모인다. 믿지 못할 만큼 강력한 턱과 이를 갖춘 거대한 머리를 서로 밀어놓고 고기를 잘라내서 우적우적 씹을 뜬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팔이 컸다면 그러면 이 팔도 잘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스티라노사우루스는 무리생활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팔이 자각하지기 시작했다. 이런 지금 가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그런데 먹이에 몰려든 얘네들도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도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충류 3개에서 서로 이렇게 먹이를 두고 이렇게 먹이를 먹다가 실수로라도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 가설과 함께 새로 대두된 학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미있었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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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